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경야독에서 수질환경기사 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철한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제 2020년서부터 수질환경기사 산업기사에 대한 출제기준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해갖고 우리가 이제 난이도라든가 출제 비중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셔야 되느냐 학습전략 이걸 갖다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그 수질환경기사 1차 필기시험을 보실 때 필기시험 보실 때 제1과목 수질오염개론 수질오염개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을 보시면 우리가 크게 이제 세부 챕터가 6가지로 분류가 됐어요 6가지로 그래서 먼저 물의 특성 및 오염원과 그 다음에 수자원의 특성 그 다음에 수질화학 수증생물학 그 다음에 수자원관리 그 다음에 분류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크게 보면 이렇게 6가지 챕터에 되는데 그 챕터에 대해서 제가 난이도와 출제 빈도 그 다음에 이제 학습방법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우리 물의 특성 및 오염원에다 보시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보시면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즉 우리가 수질을 공부한 데 있어서 여러분들 기초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을 갖다가 대부분 나오는 내용이 되요 그래서 물의 일반적인 특성만 숙지하게 되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구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물의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물의 특성 그 다음에 물류학적 특성 뭐 그런 것들이 보통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거기다가 또 우리 기초적인 부분 그쵸 우리가 뭐 단유환산하는 거 몰롱도 노르만롱도 구하는 거 요 부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쓰시면 뭐 크게 어려움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분야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 수자원의 특성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난이도는 제가 이제 중으로 한번 잡아 봤는데 좀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물의 부존량 이 부존량이라는 것은 어디에 얼만큼 부파하느냐 요걸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구상의 물을 우리의 100%를 봤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해요 바닷물이죠 바닷물이고 바닷물이 약 한 97% 이상 97.2% 정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가 담수가 약한 지구상의 물 100% 중에서 약 2.8%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7 80%가 차지하는 게 뭐에요 우리가 빙하죠 빙하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험에 나오는 용어는 만년설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구요 특히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요기 이제 지하수의 특성 보시면 요 지하수의 특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어떤 거야 지표수하고 지하수하고 구분하는 거 그쵸 요 지하수의 특성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보셔야 될 거 같구요 그 다음에 해수의 특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수의 특성도 요것도 우리가 지하수의 특성만큼 그것보다는 조금 들어갈 수 있겠지만 출제비율이 좀 높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구요 그 다음에 농업용수에서 우리가 SAR 구하는 게 있죠 우리가 농업용수로 적당하냐 부적당하냐 그쵸 요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SAR입니다 요 SAR 구하는 건 간단한 식이 적용되겠죠 여러분들은 뭐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수 있는 식이 되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어 10일 10을 보통 기준 하죠 요기 넘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관계 용수의 나트륨 합류비 그래서 우리가 어 농업용수를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냐 판단하는 기준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SAR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구상의 물의 부적량 그 다음에 지하수의 특성 해수의 특성 농업용수 해갖고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더라 될 것이다 라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개론 20문제 중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질화학과 수장관리에요 수질화학과 수장관리 근데 이 수질화학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다 어떤 문제에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뭐 ph라든가 그 다음에 pod cod ss 뭐 디오 콜로이드 경도 요런 것들이 보통 항목으로 아마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용의 도적이라든가 또는 kla 그 다음에 반응속도와 반응조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는 것들 출제가 많이 되는 것들이 우리 수질화학이 보통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여기 반응속도에 대한 내용 요 반응속도 있죠 이거 반응속도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SHIB이 출제가 됩니다 특히 우리가 1차 반응속도 없이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ln의 c0t는 마이너스 kt라는 1차 반응속도 없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뭐 거진다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질화학 같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구요 수중생물학도 보시면 요건 이제 수중생물학 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확히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환경 쪽에서 나오는 미생물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미생물을 다루는 내용인데 많은 출제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데 보통 한 두 문점도 출제되는데요 근데 미생물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교에서든지 여러분들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렇죠 넓기 때문에 얘는 어렵게 나올 때는 무지하게 어렵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쉽게 나올 때는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차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제가 뭐 상이라고 잡지 않고 그냥 중이라고 잡았는데 어떨 때는 쉽게 나오고 어떨 때는 어렵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특징은 또 뭐다 미생 범위가 상당히 넓다 그런 말이구요 여러분들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것은 미생물의 증식곡선 그렇죠 미생물의 증식곡선에 대한 내용하고 이 모노드식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에 분류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미생물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범위가 넓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출제 비중은 한 두 문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 관리가 아마 2020년 이후부터 우리 칠중이 변경되면서 아마 출제 비중이 가장 높아지게 될 거고요 아마 우리 지금 수준화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계산 문제가 되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 계산 문제가 조금 이렇게 능숙하게 됐다 그러시면 크게 아마 문제 되는 분야가 아니고 이 수자원 권리는 이제 개론에서 필다평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2020년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출제 기준이 변한 것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거냐면 가장 큰 특징이 2차 필다평에서 2차에서 여러분들이 필다평하고 작업평이 있었는데 작업평이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작업평이 빠져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신경 쓰게 되는 게 합격률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우리 작업평에서요 웬만큼만 하면 점수가 꽤 넣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필다평에서 이제 점수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게 문항수도 상당히 늘었을 겁니다 아마 문항수가 예전에는 보통 우리 11문제에서 12문제에서 출제가 됐는데 이제서부터는 한 20문제 전후가 나오겠죠 20문제 전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다평에서 예전에 나왔던 유형의 문제 외에 더 많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 수장관리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마 필다평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1차 필기를 공부할 때서부터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다평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랬고요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천의 정화 단계 위풀의 정화 4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 용조산업 부정량 DT 구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호수의 성칭화상 일반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모델링의 종류와 특징은 아마 우리 1차 필기에서만 나오겠지 2차는 잘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장관리에 해당되는 내용에서는 여러분 반드시 어떤 거 우리가 2차 필다평에 대비해서까지 여러분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계산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좀 어려운 식들 근데 어렵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식이 조금 길어서 그렇지 그 식을 갖다가 여러분 끊어서 보면은요 전혀 어려운 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라 그래요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려운 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이 우리가 여섯 번째 챕터가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보통 제가 난이도를 중으로 잡았고요 분뇨하고 축산폐수 중에서는 대부분 다 어떤 게 나와요? 분뇨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죠 분뇨에 해당되는 내용 그래서 축산폐수보다는 분뇨 분뇨의 특징을 확실하게 학습하셔야지 요거에 대한 문제를 맞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우리 중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섯 과목을 시험 보시게 되는데 다섯 과목 중에서 보통 우리가 보통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 중에 해당되는 게 여기의 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서 우리 대표적인 문제도 한번 보고 가요 대표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있나 1차 반응에 있어서 초기 반응 농도가 100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4시간 후에 10으로 감소되었다 반응 2시간 후에 농도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1차 반응 속도식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요 시기 생각이 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C0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처음 농도 반응을 시작할 때 초기 농도를 말하는 거고 CT가 말하는 거는 T시간 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적용해보면 처음에 얼마를 했어요? 100일 했어요 근데 4시간 후에 농도는 10이라고 그랬습니다 T시간 후에 농도 그 다음에 K에 마이너스 K에 시간 그쵸? 4시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뭘 구해요? 여기서 K값을 구해보면 0.5756 이거 시간의 마이너스 일성 차원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물어보는 건 뭐예요? 2시간 후에 농도는 물어봤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2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 후에 농도를 물어보면 그쵸?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LN에 LN에 처음 농도가 얼마였어요? 처음 농도가 100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 농도가 CT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K값이 나왔으니까 얼마로? 0.5756 0.555 잘 안 나와요 0.5756 어이구 잘 나왔지 0.5756 0.5756 나왔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가 되는 거야? 곱하기 T가 되는 거죠 T 근데 T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T가 2시간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2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2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걸 구하면 돼요? CT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CT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양변에 LN을 취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N LN 취하면 되니까 익스포렌셜 익스포렌셜 취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0의 익스포렌셜에 마이너스 0.5756 곱하기 2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요렇게 나온다 라고 오셔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될 게 이 LN의 위수 요걸 구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요게 지워지면서 요쪽에 익스포렌셜이 취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런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가 된다 라는 거고요 요렇게 우리가 대표적인 문제를 한번 봤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열공하셔서 자격증을 꼭 합격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랬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학습 전략을 한번 봤는데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갖고 여러분들 충실히 내실 기초를 잘 닫아주셔야지 여러분들이 2차 필다평까지 무난하게 가실 수가 있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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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